네이버 클로바 더빙 더빙과 부루 조합이면 어지간한 영상은 그냥 공장처럼 제작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세상 좋아졌어요. 자 달립니다. AAT는 행정심판에 대한 불복재심을 다루는 연방기구의 끝판왕이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민과 관련하여 비자 거절, 비자 취소, 스폰서쉽 거절 등의 사건들에 대한 재심 신청을 할 때 AAT의 사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AAT는 연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법적기구이며 투명한 행정심판과 운영을 위해 해마다 공식통계를 연간 리포트의 형태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사실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하여 공개합니다. 때문에 외부인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죠. 오늘은 지난 1개년도 공식통계 자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AT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료를 찾아보도록 하죠. 특별히 이민부서 관련 자료와 비자 종류별 이민 재심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연간 취가 테이블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출입국 제한 등이 본격적으로 터진 게 2020년 3월 말부터이며 실제 4, 5, 6월의 경우 말도 안 되는 AAT 재심 신청 숫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4, 5, 6월에도 꾸준히 재심 결정은 이루어지고 있죠. 덕분에 2019년 7월 1일 39,547건의 계류 사건이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는 36,205건으로 무려 3,300건이나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정상적인 비자 거절 및 재심 신청 추이가 이루어진 2020년 1월 또는 2월까지만 보더라도 실제 계류 사건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가 전체 사건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한 셈이죠. 이는 반대로 말하자면 코로나 시국의 비자 거절 및 재심 신청이 말도 안 되게 줄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고 이 시간에 비자 승인이 엄청 되었을 것이냐라면 그것도 아니죠. 즉, 이민성 시계는 코로나 덕분에 거의 멈춘 거라 보는 게 맞습니다. 전 지역별 사건의 분포는 NSW, 빅토리아, QLD, WA, SA 순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NSW, 빅토리아은 거의 압도적이죠. 합해서 73%에 육박하니 말입니다. 지역별 상세 사건 분포를 살펴보면 NSW와 빅토리아의 학생 비자 분포가 압도적이며 이에 반해 QLD에는 스폰서 비자 관련한 비율이 엄청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사견으로는 실패한 RSMS 사건이 그만큼 퀸즐랜드에 많다라는 반증으로 여겨집니다. AAT 멤버들이 놀지 않는 한 신규 사건 유입이 줄었기에 기존 쌓였던 사건들 해결이 생각보다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최근 AAT 히어링의 큰 테마 중 하나는 바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뉴인 포지션, 재정재무사정, 풀타임 2년 고용계약 조건, 호주 직원의 잡키퍼, 잡시커, 스투드다운 등의 여러 이슈들이 있죠. 고용주 지갑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재심의 성공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게 될 겁니다. 일부 코로나 덕분에 히어링이 더욱 연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으나 그 가능성은 잠시뿐일 겁니다. 명심하세요. 수도 꼭지가 잠겼어요. 바가지로 퍼내면 바닥이 생각보다 빨리 드러날 수 있습니다. 실제 3페이지에 이민 관련 신규 재심 사건 유입은 바닥을 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반면 난민 비자 신청은 급격히 늘고 있죠. 새 비자 옵션이 없다 보니 난민 비자 신청을 많이 해서일까요? 4페이지 하단의 각 비자별 재심에서의 뒤집기 성공 비율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민에서 남들이 성공하는 건 의미가 없죠. 내 비자가 나오는 것만이 중요할 뿐이죠. 게다가 재심 사건의 판례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심 의원들은 타 의원의 의견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폰서 비자의 경우 대략 25% 미만의 재심 성공률이 보이고 있네요. 숫자에 민감한 분들만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재심 신청 일로부터 실제 히어링 그리고 재심 최종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을 살펴보면 접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정되는 사건들은 28%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 취소 사건 등의 특수 사건들 위주 일터임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껏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왔었죠. 물론 코로나 덕분에 진도가 좀 빨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고용주 스폰서 비자, 예를 들어 ENS, RSMS, TSS 비자들의 경우 대략 651에서 686일 정도가 소요될 듯 보여지지만 현실은 2년을 넘어가는 경우가 빈번하죠. 이는 바로 여러분들이 접수한 지역이 어디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킨슬랜드의 경우 현재 누적 사건이 4517건이고 이 중 지난 해계년도에 추가된 사건이 2220 사건이죠. 이에 반해 이민 사건을 담당하는 재심 의원은 2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매주 각 의원들이 하나씩 결정을 내린다 하더라도 1500건 미만의 사건이 마무리되겠죠. 신규 AAT 재심 사건이 하나도 안 들어와도 대략 있는 사건들 정리하는 데 3년 가까이 걸릴 겁니다. 물론 고용주 스폰서 비자는 한 타이피 즉 노미네이션과 비자 사건 두 개를 동시에 마무리하는 셈이니 조금 덜 걸릴 수 있겠으나 재심 의원이 매주 하나씩 결정하는 것도 버겁죠. 현재 재사건은 6월에 진행한 심리가 9월 둘째 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결판이 안 난 상태입니다. 대단하죠? 재심 의원을 늘리던가 능률을 높이던가 하지 않을 경우 천문학적인 속도로 재심 프로세싱 기간이 빨라지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신규 사건이 제어되고 있으므로 조금씩은 심사기간이 줄어들 가능성을 점점 옵니다. AAT 재심 사건은 정말 전문가와 진행하십시오. 넘높고 증거준비, 심리준비, 변론서 제출 등을 준비조차 않는 대인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사건을 담당해 줄 변호사는 법무사는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